군양가 상한지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면서 정부가 추가 지정을 다시 경고했습니다. 철도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김완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군양가 상한지가 지정까지 된 상황인데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상한지 적용지역 발표 이후였던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오르면서 20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같은 기간 서울 지역 매수 우위지수가 119.1로 한 주 전보다 5점 더 올랐다는 건데요.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집을 팔겠다는 사람보다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상한지 카드 이후에도 집값은 끄떡이 없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지금 집을 사도 손해가 아니라는 심리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말씀하신 상황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정부도 다시 시장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어제 열린 부동산 점검 회의에서 일부 재건축 단지의 높은 분양가격이 투기 수요를 유발하고 또 주변 아파트 단지의 가격까지 함께 끌어올린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분양가 상한지 적용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그리고 성동구의 일부 지역을 상한지 적용 지역으로 발표했는데 서울 중구와 동작 그리고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 등 최근 분양가가 급등할 조짐을 보이는 지역들은 빠졌습니다. 이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자 추가 지정 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지난 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지 적용 지역을 발표하면서 추가 지정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이후로 2주도 채 지나기 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에 이어서 기재부 차관까지 나서 같은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좀 궁금한 게 추가 지정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효과를 보일 것인가? 네. 상한제가 실시되면 분양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 분양가보다 최대 20%까지 낮아진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남겨야 하는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정책인데요. 문제는 이 때문에 재건축이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아예 엎어지는 사례가 늘고 이에 따라서 새 아파트 공급이 줄 것이라는 우려에 오히려 기존 아파트 값이 더 오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외에도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부동산 안정 대책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재건축 가능 조건을 지은 지 30년 된 아파트에서 40년까지 늘리는 것이 현재 가장 유력한 추가 규제책으로 꼽힙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철도 노조 파업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기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사실 승객들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물류 대란 우려까지도 커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총파업에 돌입하면 지난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진 파업 이후 3년여 만입니다. 정부와 코레일은 비상체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관사는 필수 유지 인력과 군 지원 등을 통해서 평상시의 64%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KTX는 평소의 69% 그리고 광역전철은 82% 수준으로 운행합니다. 또 일반 열차는 60%, 화물 열차는 평소의 31% 수준으로 운행을 하는데요. 이 화물 열차의 운행 횟수가 평소 3분의 1 수준으로 줄면서 물류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 의존도가 높은 시멘트와 석탄 등 산업 자재 운송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사실 말씀을 들으면 파업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노사는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철도공사 노사는 어제 오후부터 막판 교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전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오늘 낮 12시를 교섭 마감 시한으로 못을 박았는데 진전이 없으면 내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인력 충원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노조는 근로자 안전 확보와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서 4천여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는 예산 등의 이유로 1,800여 명만 확충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임금 정상화와 KTX SRT 통합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등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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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기자